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명왕이예요 오늘은 제가 오늘은 제가 이 당근칼 리뷰를 해볼건데요 오늘은 뭔가 좀 달라졌죠 당근칼, 야광 당근칼, 형광 당근칼, 필자세피나 당근칼, 더블 당근칼, 투명 당근칼, 빛 당근칼, 긴 당근칼, 알약 당근칼, 당근 권총, 당근발리송, 빅삼단 당근칼, 빅당근칼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먼저 당근칼 와 이건 좀 귀여운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주황색, 그리고 있고... 안에가 칼이 주황색이 주황색이라서 보라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야광 당근칼 오 이렇게 이렇게 형광 야광색이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형광 당근칼 오 이렇게 핑크색이 오면서 하얀색 형광색입니다 그리고 돌릴 수 있는 당근칼 피지얼 스피너 피지얼 스피너 당근칼 이렇게 로켓 로 써도 되겠어요 더블 당근칼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연결돼서 붙여졌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 아 근데 한 개가 집어 넣어졌네 아무튼 이거 더블 당근칼 때문에 불편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투명 담근 칼 뭔가 이거 펄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오 완전 이거 펄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를 사용할 때 빛 담근 칼 이거 좀 괜찮은 거 같은데요 이거 위로하면 안 빼주는 경우가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긴 담근 칼 이거를 와 이거 완전 빛 담근 칼과 똑같은 거 같은데요 그 다음 알약 당근 칼 이거를 이렇게 주황색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렇게 칼이 나온답니다 오 이거를 오 다시 한번 오 아무튼 이렇게 캡슐 당근 칼입니다 그 다음 당근 권총입니다 이거 잠긴 거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총이 잘 나갑니다 그 다음 방금 발리 송 아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빅 3단 당근 칼 이거 엄청 큰 빅 3단 당근 칼인데 요기 안에 보이세요 와 이거를 5 근데 이거 진짜 4단 같은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아 아 아 이렇게 5 5 5 5 와 이거 완전 4단 당근 칼 인데요 잠깐만 그러면 핸드폰은 어 뭐 핸드폰보다 크나 뭐 핸드폰보다 크다 아 근데 이거 핸드폰이 더 길잖아 이거 아무튼 빅 3단 당근 칼 이었습니다 그 다음 빅 당근 칼 잠시 후에 와 이건 진짜 핸드폰으로 길어서 긴데 이거를 너무 묵직해서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빅 당근 칼 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당근을 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잠그고 마지막으로 빗줄 한 번 하고 투명 당근칼 소블 당근칼 필자스프나 당근칼 이렇게 모든 당근칼이었습니다 아 근데 내 주퍼백 하나가 올 것 같죠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기포팩을 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